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캠타시아 활용법 중에서는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고 난 뒤에 어느 구간 중간에 요정도부터 요정도까지는 저희가 영상을 좀 더 빠르게 이제 동작을 하게 하고 싶어요 2배속 일수도 있고 4배속 일수도 있고 8배속 일수도 있고 어느 순간은 이제 빠르게 돌다가 중간에도 정상적인 스피드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제 뭐 끝까지 다 2배속으로 설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구간을 여러분들 다 다 전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보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좀 구간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스플릿 올로 해서 여기를 이제 중간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여부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스플릿 올로 해서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 현재 요 가운데 있는 요 구간을 여기는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쭉 갑니다 네 이게 쭉 가다가 이 가운데 구간만 저희가 한 4배속 정도로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캠타시아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어 비주얼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 보이시면은 뭐를 누르시면은 아마 비주얼 이펙트가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해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비주얼 이펙트 쪽으로 가시면은 이 클립 스피드라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컬러 조정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러를 아예 없애버린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들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클립 스피드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영상의 스피드를 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조정을 그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적용을 할 때는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 구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저희가 속성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속성이 혹시 안 보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마 가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속도가 그 속성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설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피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거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배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 부분을 여기가 4배속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4배속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현재 이제 확 줄어들었잖아요 뭐가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타임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4배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맞추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서부터 정상적인 속도 1배속부터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오죠 혹시 들리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2배속 아니면 4배속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뭐 그냥 이렇게 삐리리리 지금 막 소리 나는 거 이대로 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중간에다가 이제 무음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음악을 여기다 집어 넣어서 이제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캠타시아에서는 이렇게 각각 구간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 스피드를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걸 전체적으로 다 2배속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자르지 마세요 예 자르지 마시고 요거를 전체를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 클립을 스피드를 전체 다 적용을 하고 요거를 한 2배속 정도 요정도 아니면 1.5배속 정도로 적용을 시켜 가지고 인코딩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뭐 보이는 예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